한국어로 듣고 영어로 말하는 훈련 한영훈입니다. 오늘 훈련할 표현은 이거예요. 종종 김치 어디서 사세요? 이 표현입니다. 김치는 저는 사 먹거든요. 김치 맨날 온라인 몰에서 사 먹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만들어 드시나요? 아니면 사 드시나요? 저처럼 사 드시는 분들을 위한 표현입니다. 김치 종종 어디서 사 드세요? 자 어디에서 라는 말 당연히 where 이걸로 만들겠죠? where은 참 뜻이 많은데요. 명사, 경용사, 부사, 접속사로 쓸 수 있고요. 그 중에 부사로 쓰면 뜻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라는 말과 뭐뭐 하는 곳에 라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에 제가 어디에서 라는 말 소개하는 걸 깜빡했어요. 뭐뭐 하는 곳에 이것만 알려드렸는데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뇌사진 찰칵 찍으시고요. 옛날에 찍었던 거 셀프로 수정을 좀 해주세요. where 부사로 쓰면 어디에서 뭐뭐 하는 곳에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몸풀기 표현 첫 번째 어디에서 김치 샀어? 제가 사 먹으니까 다들 사 먹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인물을 만들어봤어요. 자 어디에서 김치 사 드세요 여러분은? 오늘 표현의 핵심은 샀다가 샀어 이렇게 물어보는 말로 바뀌는 거예요. 뒤에 question mark 땅 때려주는 표현인데 어떻게 안될까요? you buy 김치 너가 김치를 사 라는 말인데 그걸 어디에서 하니? 라는 말 그대로 우리말 그대로 붙여주면 됩니다. where do 어디에서 두 하니? 뭘 하는지는 뒤에 구체적으로 이게 you buy 김치 그대로 하나도 안 건드린 거죠. you buy 김치 너는 김치를 사 라는 말에서 어디에서 하니? where do 만 붙여준 거예요. 그러면 where do you buy 김치? 너 어디에서 김치 사하니? 가 될 거고요. 어디에서 했니? 라고 하면 where did 했다라는 말 did 그대로 붙어있죠. you buy 김치에서 어디에서 김치 샀니? where did you buy 김치?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앞에서 어디에서 했니? 라는 where did 이것만 붙여준 겁니다.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저렇게 주어동사 순서 받고 어우 그 복잡해. 너무 복잡해. 그렇게 설명을 저도 많이 들었는데 기억 잘 안나요. 그렇게 하니까. 그냥 눈도장 잘 찍어주면 됩니다. you buy 김치 너 김치를 산다는 건데 그걸 어디서 한 거야? where did 이것만 붙여준 거죠. 그러면 어디서 살 거야? 라는 말은 where will 이렇게 붙여줌 되겠죠. 할 거다 라는 말이 will이니까 어디에서 살 거니? 그러면 where will 이렇게만 붙여주면 김치 너 어디서 살 거니? 가 만들어집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아 참 저도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색깔 이렇게 착 칠해가지고 뭐가 뿅 하고 사라지고 사라지고 나타나고 하니까 눈에 너무 잘 들어오는 거 있죠. 잘 들어오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저랑 같이 두 번씩 한번 반복을 해볼게요. 너가 김치를 산다 해서 너 어디서 김치 사니? 라고 하면 where do만 붙여주면 되겠죠? 너 어디서 김치 사니? where do you buy 김치? where do you buy 김치? 너 어디서 김치 샀니? 라고 하면 where did만 붙여주면 되겠죠? 너 어디서 김치 샀니? where did you buy 김치? where did you buy 김치? 어디에서 살 거니? 라고 하면 할 거다라는 말 will 붙여주면 됩니다. 너 김치 어디서 살 거니? where will you buy 김치? where will you buy 김치?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직접 해보는 시간이에요. 제가 q를 드릴 테니까 영어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너가 김치를 산다 해서 너 김치 어디서 사니? 너 김치 어디서 샀니? 너 어디서 김치 살 거니? 네 쉽죠? 그쵸? 이번에 제가 q를 드리는데 자막은 없어요. 자 제가 q를 드릴게요. 귀 쫌크 세우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집중력 세우고요. 김치 어디서 사니? 김치 어디서 샀니? 김치 어디서 살 거니? 네 여기까지는 쉬웠죠. 그쵸? 나디를 조금만 올려보겠습니다. 자 몸풀기 표현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표현은 밥은 어디에서 김치를 샀어 입니다. 몸풀기 표현 첫 번째 했던 건 너는 어디에서 김치를 샀어 인데 여기서 바뀐 건 밥으로 바뀐 것밖에 없죠? 너에서 밥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by 뒤에 있는 s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앞에 나오는 do가 does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한번 보죠. 밥은 김치를 삽니다. 그러면 밥 buys 김치인데요. s가 없는 밥 buy 김치 이렇게 바뀌어요. 정말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이 s가 어디로 갔냐면 사실 앞으로 이렇게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where do가 where does 이렇게 바뀐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밥이 김치를 어디서 사니? 라고 하면 where does 밥 buy 김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나머지 샀니, 살 거니는 똑같습니다.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밥이 어디서 김치를 샀니? 라고 하면 where did 밥 buy 김치가 되고요. 밥이 어디서 김치를 살 거니? 라고 하면 where will 밥 buy 김치? 이렇게 됩니다. 저런 걸치 두 번씩 연습을 해볼게요. 밥이 김치를 삽니다. 밥 buys 김치. 밥 buys 김치. by 뒤에 s가 붙어있는 이유는 밥이 한 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신 i나 u는 한 명이라도 s를 붙이지 않습니다. 단지 예외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머릿속에 사람이 한 명이면 s를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이나 기계, 동물도 한 개, 한 마리 이렇게 되면 다 s를 붙여요. 자, 이번에는 s가 없는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밥이 김치를 삽니다. 라는 표현 s가 없는 거 밥 buy 김치인데요. 왜냐하면 앞에 이렇게 s가 날아갔기 때문에 앞으로 더즈 쪽으로 이렇게 옮겨갔기 때문이에요. s가 그래서 밥이 어디서 김치를 샀니? 라고 하면 where does 밥 buy 김치? where does 밥 buy 김치? 밥이 어디서 김치를 샀니? 라고 하면 where did 밥 buy 김치? where did 밥 buy 김치? 밥이 어디서 김치를 살 거니? where will 밥 buy 김치? where will 밥 buy 김치? 자, 제가 큐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해보기 바랍니다. 자막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밥이 김치를 삽니다. 밥이 김치를 삽니다. 어디에서 밥이 김치를 사니? 어디에서 밥이 김치를 샀니? 어디에서 밥이 김치를 살 거니? 자, 이번에는 제가 큐를 드리는데 자막은 없어요. 자, 한 번 집중해서 해보기 바랍니다. 밥이 어디서 김치를 사니? 밥이 어디서 김치를 샀니? 밥이 어디서 김치를 살 거니? 자, 이번에는 마지막 표현이에요. 밥은 종종 어디에서 김치를 샀어? 라는 말입니다. 종종이라는 말 붙일 거예요. 흔히 말하는 빈도 부사 그런 말인데 어떤 것인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종이라는 말은 이렇게 써주면 돼요. 밥이 종종. 그러면 밥 어픈 이라는 말을 붙여주면 됩니다. 종종 한다라는 말 often buys 이렇게 되기면 되겠죠. 자, S가 있는 표현은 밥 어픈 바이스 김치가 되는데 S가 없는 표현. S가 날아가버리면 밥 어픈 바이 김치가 되겠죠.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앞에 do, not, does, did, will 이런 말이 붙으면 조동사, 흔히 말하는 조동사입니다. 그런 조동사들이 붙으면 S가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밥이 종종 어디에서 김치를 사니? 이라고 하면 where does Bob often buy 김치가 되고요. 어디에서 밥이 종종 김치를 샀니? 이라고 하면 where did Bob often buy 김치가 됩니다. 어디에서 밥이 종종 김치를 살 거야? 앞으로. 그러면 where will Bob often buy 김치? 이렇게 되죠. 저런 같이 두 번씩 연습을 한 번 해볼까요? 자, S가 있는 표현입니다. 밥 어픈 바이스 김치 밥 어픈 바이스 김치 이번엔 S가 없는 표현이에요. 밥 어픈 바이 김치 밥 어픈 바이 김치 어디에서 종종 밥이 김치를 사니? where does Bob often buy 김치? where does Bob often buy 김치? 밥이 종종 어디에서 김치를 샀니? where did Bob often buy 김치? where did Bob often buy 김치? 어디에서 밥이 종종 김치를 살 거니? where will Bob often buy 김치? where will Bob often buy 김치? 자, 이번에는 제가 큐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는 시간이에요. 밥이 종종 김치를 삽니다. 자, 이번엔 S가 없는 표현입니다. 밥이 종종 김치를 삽니다. 어디에서 밥이 종종 김치를 사니? 어디에서 밥이 종종 김치를 샀니? 어디에서 밥이 종종 김치를 살 거니? 자, 헷갈리지 않았나요? 자, 이번엔 제가 큐를 드리고 자막 없이 여러분들이 직접 영어로 한번 말을 해볼게요. 자, 제가 큐를 드리겠습니다. 밥이 종종 어디에서 김치를 사니? 밥이 종종 어디에서 김치를 샀니? 밥이 종종 어디에서 김치를 살 거니? 자, 여러분은 종종 김치 어디에서 사세요? 저는 온라인에서 많이 삽니다. 거의 100% 온라인에서 사죠. 배달까지 해주고 뒤에 여름 되면 아이스팩 넣어주고 포장을 너무 잘해주니까 그리고 이제 소량으로 몇 킬로씩 이렇게 소량으로 살 수 있으니까 항상 친절하게 먹을 수 있고 편해요. 김치 만들 줄은 압니다. 저도 만들어 봤어요. 제법 맛도 나요.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만드는데 저희 두 식구밖에 안 돼. 집사리랑 저랑 두 식구밖에 안 되는데 만들어 먹기 좀 그래가지고 사 먹습니다. 여러분 종종 어디서 김치 사세요? 제가 다음 표현으로 또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바이